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니다. 이 피로 다시 온 존재를 주여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주여 정결케여 주소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의 고루한 말씀을 주여 먹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께 영과 혼과 온 존재를 활짝 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자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악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내줬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빛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오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도록 거룩한 부름, 곧 특별한 목표를 위한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디모 보금은 우주의 의미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보금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박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 아닙니다. 장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보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보금은 의미 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주의 의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구원은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그러한 인생에서 구원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리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타락하여 인생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통해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의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은 타락했을 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 곧 우주의 의미로 되돌려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들에서 우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스 1장 4절과 5절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루가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루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담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게 합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본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종복하여라 그리고 통치하여라 그 다음으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심지어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는 선한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이 선한 기쁨 곧 이 즐거움에 따라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하늘들과 땅과 온갖 종류의 여러 유기체들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과 대표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들과 땅과 우주안의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의 은하계 중심부까지의 거리가 적어도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의 6400만배 이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강대함은 사람의 생각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너무도 강대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주의 의미가 하나님의 표현과 대표가 될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고자 하시는 그분의 갈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주여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룩한 부름 안에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유옥으로 선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혜에서 구속함을 받고 영원한 신사한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으로 의미 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주의 의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대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얻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